그건 뭐야? 앞접시. 그건 뭐야? 아니, 앞접시 여기서 오는 거니까. 다른 의미는 없어. 이게 그나마 좀 깔끔해서. 괜찮나, 내가?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참 진짜. 콩나물 집 감기고 연근까지. 많이 못 먹어, 이거는. 많이 먹는 것보다는 이제 좀 맛있게 먹고 싶었는데 저는 진짜 김치 오늘 아, 먹고 싶었는데. 뭐, 여기서 한번, 여기서 보면 뭘 하는 건가 싶어. 이게 또 오랜만에 하니까 안 뭉치네 또. 아니,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보세요! 아니, 이보시오. 음악 하시는 분이세요? 아, 음악 하시는 분이세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기다리시오. 네. 뭘 망성해졌어. 조금만 칭찬해도 아직 부서지요. 아직 내공이 안 쌓인 거지. 어떠한 분포에도 이겨낸. 그래가지고 강심장을 만들어주고 있어. 기다리시오. 갑자기 사극이 됐어 또. 그동안 보지 못한 한 입만에 한 숟가락이 나올 것이야. 어떻게까지 묻어. 어서 전학기 알리게 문세윤이 한 입만에 갔다고. 아! 아, 아아! 다떠세요? 아니, 아니! 아, 이보시오. 아, 이보시오. 아니, 예, 예. 이보시오. 짐까에 대사가 설린 일이오. 아니, 밥 보러 가지 마시오. 아니, 그래. 아, 또 뚱딱 뚱딱. 또 몇 버근 해야지 또. 아, 진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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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시오. 자식아 넘으면 놈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오. 자식아 넘으면 이곳에서 나가야 된단 말이오. 어서 한 명만 말씀 기다리시오. 이걸 못 만드느니. 문 선생. 기다리시오. 사운드 사운드. 왜. 감독님 봐. 너 감독님 봐. 우리 RF 감독님 봐. 아랫뉴스 꽉 물으셨잖아. 12시에 어디서 뭐 하는 짓인가. 꽁땅꽁땅 하고. 개껍지만큼 나왔다. 아 웃기지 마시고 감속 떨어진다. 이뿌라 이뿌라. 자네 한 예배 이 나라의 군이 달려있어. 둘 쏙 둘 쏙 둘 쏙 둘 쏙 둘 쏙 둘 쏙 둘 쏙. 언제 들어가는 거야? 조심해. 날 쏙 날 쏙 날 쏙. 날 쏙. 날 쏙 날 쏙 날 쏙. 날 쏙. 황 왜 이래? 왜 이래? recording. 아니 무슨. 결국 Sedok이의 숟가락을 곱 뻗겼면 무슨 무슨illiinger? 무슨 새 perception. 제가 뽑아드리겠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어떡해, 어떡해. 세상에. 어머니 멋있어. 어머니. 어머, 어머. 숨어, 숨어. 어머, 세상에. 잠깐만. 안 묻히고 먹던 애가 얼굴 다 묻히고 먹었어. 아, 맛있게 먹었네. 아, 목에 떨어졌구나. 그래.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그거 뭐 말할 수 있을 정도면 금방 없어진다니까? 맛있어. 양근들 같죠, 양근? 아, 양근들 같죠. 솔직히 맛은 양념이 너무 훌륭해서 양근 특유의 오리지널 맛이다 할 건 없어요. 없어. 근데 사운드적으로 볶음밥에서 항상 씹었던 무슨 뭔가 깍두기 같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알치알이라든가. 양무지 뭐. 근데 연근에 사각하면 사운드가 완전 달라. 굉장히 재밌어, 씹었을 때. 이게 위아래, 위아래 계속 씹고 싶어. 이걸 벌리고 닦고, 벌리고 닦고를 계속 씹고 싶어, 그죠? 응, 아래. 우, 우, 아래. 우, 아래. 우, 우, 아래.